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다음에 북한이 우리 쏘는 날짜 맞춰서 자기들이 먼저 앞당겨 쏜 거죠 12월 2일에 반덴버그에서 우리 EOIR 위성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서 엊그저께는 제주도 중문 앞에서 우리 고체 연료 로켓으로 한화에서 만든 소형 싸위성이 올라갔습니다 SAR 위성이 그래서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 사이에 무슨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불붙은 남북우주경쟁 정찰위성 경쟁 본격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성능이 게임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100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사방 3c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북한이 사방 3m 정도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공식 믿나요? 안 믿죠? 그건 어디서만 봐도 알 수 있냐면 KF-21 보시면 압니다 KF-21이 2200km를 간다고 얘기하면서 태연하게 음속의 1.8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속 2200km를 당연히 고공에서 가죠 그걸 만약에 바다 수면에서 맞춰서 갔으면 그거는 거의 F-22보다 더 빠르면 빨랐지 늦지 않은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수면에서 가면 고공에서 가는 거죠 보통 통상 한 1만 메타, 1만 5천 메타 영어에서는 그래서 고공 비행이라고 해서 At altitude, 고공에서 라는 한정을 붙입니다 속도를 얘기할 때 그런데 고공이 되면 음속도 늦어지거든요 초당 한 300m 꼴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시속 2200km가 실제로는 F-15나 F-22, F-35 미국 비행기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음속의 마하 2.08입니다 KF-21은 최고속도 마하 2.08 비행기인데 우리는 태연하게 최고속도 마하 1.8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낮춰서 얘기한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위성의 해상도를 얘기하려면 일단 몇 킬로미터 상공에서 찍었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눈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력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km 상공에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초각이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1초각은 1도의 말하자면 1초각은 1도의 3,600분의 1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한 픽셀이 30cm 30cm입니다 그것도 웃기는 소리고 정확히 표현하면 한 500, 600km 상공에서 사방 3cm짜리 물건이 뭔지 대충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의 머리, 어깨, 선이다 이렇게 대충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좀 더 나가면 한 500km 상공에서 구두의 외곽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두의 외곽을 그러니까 거의 저 생각에는 거의 거기에 육박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의 2020년경에 올라간 2020, 2019년 이때 올라간 EOIR 위성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겠냐 그 다음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다라는데 세계에서 다섯 번째 수준의 국가의 위성이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나온 위성일수록 지금 위성이 미국도 오래된 거는 한 20년 된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위성일수록 해상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전 세계에서 군사령찰 위성을 제일 해상도 높은 거 미국의 키홀 맨 마지막에 나온 것부터 해서 쭉 줄을 세우면 국적 안 가리고 다섯 번째쯤 들어있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 성능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한 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줄줄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위경도 몇 도 위치라고 그 사진의 위치를 찍어줘야 되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그 사진에서 식별된 물체가 오늘 찍은 거 내일 찍은 거 다음 찍은 거 이게 이 물체가 이 물체고 이 물체가 이 물체야 이렇게 서로 연관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겟 레코리션이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이걸 찍고 지나갈 때 차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물체가 이게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물체를 자동 추적해야 된다고요 이동물체 자동 추적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상의 무슨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시스템과 연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성이 단품이 아니죠 방대한 체계거든요 북한이 이 체계 만들겠냐 이거죠 사진 뭐 수만 장 수십만 장 갖다 놓으면 사진에 깔려서 죽지 그거 눈으로 다 보면서 확인해야 돼 눈알 빠지겠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이게 워낙 방대한 체제다 보니까 동맹 시스템 혹은 협력국 시스템이라 연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미국 자산 또 일본 자산 이렇게 우린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거를 어떤 간부은 놈이 연동시켜주겠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러시아군 연동 안 시켜줍니다 미국이 무서워도 연동 못 시켜주고 그 다음 북한을 그 상대방이라고 보질 않는 거죠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너 이거 좀 제대로 해서 우리랑 붙여줘 그러면 국력이 있어야 그걸 제대로 해서 자기랑 붙여줄 거 아니야 그래야 연동이 돼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지 이 국력이 안 되는데 퍼주기만 해야 되는데 뭐하러 그걸 연동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미국이랑 핵 동맹이 돼서 북에서 뭔가 심각한 걸 쏜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 미국이 핵을 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동맹 억제력이랑도 연결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북한과의 우주 경쟁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한미일 3국 위성 군단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럼 이 한미일 3국 위성 군단은 북은 사실 그냥 명분이고 그냥 맛보기입니다 실제로 겨냥하는 건 중국입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제 다짜고짜 약간 수학적인 얘기를 드리죠 우리가 이번에 올라간 게 제가 이제 전번에 무식해서 이게 뭐 툰드라 궤도 같다 그랬더니 댓글에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고도 한 5,600km의 극궤도다 극저궤도다 극궤도라는 건 이제 북극 쪽에서 남극 쪽으로 북극에서 남극 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런 극궤도인데 이게 이제 저궤도는 700km 통상 미만이에요 뭐 수학적으로는 이게 2000km인가 그런데 보통 저궤도다 그러면 뭐 600km, 700km, 500km 이 사이에 다 찍혀요 그러니까 극궤도이면서 그러니까 폴라오빗이면서 또 Low Earth Orbit, L-E-O 저궤도인 거예요 극궤도면서 저궤도인 거죠 그러니까 경로는 극을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도는 궤도고 저궤도고 이 극저궤도의 지적선을 보면요 이걸 Ground Track이라고 합니다 지적선을 그러니까 위성이 날아갈 때 그 위성과 지구 중심을 연결해서 그럼 지표로 관통하겠죠 그 지표 관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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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정수리 위의 위성이 날아가고 있는 그 정수리들의 모임 사람들이 쫙 섰다고 치면 그렇게 되면 이 싸인 곡선이 나옵니다 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 두 시간 만에 한 번씩 관찰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좀 말을 잘못 이렇게 알아들으면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 두 시간 아닐 텐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얘기하면 마치 이번에 하나 올라갔잖아요 반덴버그에서 이제 25년까지 2025년까지 4개 다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올라간 건 EOIR 그러니까 광학적외선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합성개구레이다 싸위성이 올라가는데 그 5개가 되면 그 5개가 되면 이거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시간마다 볼 수 있다는데 안 그렇습니다 극적외도의 주기가 지구 공전 주기가 2시간입니다 한 대가 그래서 이걸 이제 위성이라고 해보죠 극궤도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남극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는 애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극궤도가 이런 애인데 극궤도가 돌 때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자전을 하니까 머리 위에 있는 부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경로를 찍은 걸 그걸 이제 지적선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돌 때 한 번이 이게 100분이에요 2시간이 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 같은 데서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잘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5개가 돌아야 2시간에 한 번을 보는 게 아니라 위성이 5개가 돌아야 아닙니다 위성 1개가 2시간에 한 번을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얀 선에 있는 삼각함수 곡선을 한 번 보죠 지적선을 여기에 있는 지적선을 보면 이런 식의 지적선이 되죠 이런 식의 그런데 얘가 높이가 한 500km 이상 되기 때문에 정찰 가능 반경이 2500km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문점을 생각을 하면 판문점 2500km 지점 이전 여기 어디 시베리아 위에서부터 판문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문점 지난 다음에 2500km 나가면 이게 저기 대만 아래 홍콘에서 태평양 쪽으로 쭉 나온 데쯤에서 또 판문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의 크기가 이 구간의 크기가 전체 크기의 전체 경로의 8분의 1쯤 됩니다 5000km니까 8분의 1 8분의 1쯤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꽤 되는 거예요 타겟을 딱 정하면 그러니까 훑고 지나갈 때는 시간이 빡빡한데 타겟을 재달하고 타겟을 딱 맞추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5000km를 날아가는 지표상의 5000km에 해당하는 이 구간을 날아가는 동안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대개 한 8분의 1 100분의 8분의 1이면 한 12분 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것만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대만 가지고 안 되고 줄줄이 와야 되고 시스템으로 엮여야 되고 또 하나하나가 성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게임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게 앞뒤로만 2500km지 이걸 그렇게 표현했지 좌우로도 2500km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도 다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동중국해도 다 보고 서해도 다 보고 남중국해도 다 봐요 그래서 이게 진짜는 중국을 겨냥하는 거라고요 중국의 민감한다는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중국은 정말 기분 나쁜데 악소리도 못 내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지들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한 거니까 중국이 참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이 원래 일본이 이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왔는데 일본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정도 돼요 그런데 많이 해왔는데 한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앞으로 한 5년쯤 되면 위성정찰 능력이 우리가 일본의 약한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이 9개거든요 일본의 절반을 넘게 되죠 우리가 5대가 되면 일본이 그동안 안 올리면 일본이 한 대 정도 올린다면 우리는 이제 딱 절반이 되는 거예요 한 5년 지나면 그럼 일본도 더 하겠죠 한국도 더 하고 한국 이제 4.25 끝나면 4.252 들어가거든요 바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최소 목표가 몇 개겠냐 한국이 한 7, 8개 일본이 한 12개, 13개 정도 될 거다 지금 현재 일본은 광학적외선이 3개고요 합성개구레이더가 6개입니다 9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여서 101020이라고 붙여 보는 거예요 일본 한국 국적 안 따지고 광학적외선을 10개 합성개구레이더를 10개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101020이 되죠 그러면 지적 그리고 이걸 같은 지적선을 올려 태웠다고 보세요 아까 여기서 같은 지적선 혹은 유사한 지적선을 올려 태웠다고 보면 각각이 전부 100분이면 돌아가니까 100분 돌아가는 거를 20개가 돌아가니까 하나당 5분이잖아 5분마다 하나씩 지나가는 거지 머리 위로 그리고 땅을 기준으로 내 머리와 다음번 위성 아래에 있는 사람의 머리 위 사이에 땅 사이에 거리로 치면 이게 4,000km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감시 공간이 겹치잖아 2,500km까지는 본다며 그래서 20개쯤 올려버리면 한국 일본이 같이 해서 상시감지가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종류죠 하나는 싸위성 하나는 광학적외선위선 그래서 싸하나 광학적외선하나 싸하나 광학적외선하나 이렇게 서로 섞어놓으면 뭐 살벌해지는 거죠 싸는 이제 물체의 3차원 윤곽을 밤낮도 안 가리고 구름 이런 거 안 가리고 보죠 싸는 그리고 이제 광학적외선은 광학 쪽은 사람 눈으로 보듯이 보는 거고요 적외선 쪽은 미사일 같은 게 발사되거나 하면 바로 알아요 싸 쪽은 미사일 발사돼도 잘 몰라요 처음에 적외선만큼 몰라요 그건 적외선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바로 알아요 싸는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미사일의 탄도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죠 좋으면은 그러면 이제 효과는 뭐가 되냐면 상시감시정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즉시 감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형 발사 차량이 작동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즉시 감지해요 이렇게 한 텐텐 깔아버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위성을 한국 위성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왜 언론이 북한과 들이대는지 몰라요 일본과 들이대야 돼요 선의의 경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일본도 이제 위성에 많이 투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또 미국 자산이 깔려 있죠 그래서 한미일 3국 위성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덴버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주 해상에서 제주 해상에서 이제 후방부 쪽에서 고체 로켓을 실어갖고 100km짜리를 일단 올렸죠 고체 로켓이 앞으로 힘이 좋아지면 이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힘이 좋아지면 한 1.5톤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간 게 민간위성이라고 표장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뒤져본 것으로선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사위성입니다 마이크로라는 건 이제 100kg 정도 되면 이게 마이크로급이거든요 10에서 100kg가 그러니까 미니보다 아래예요 미니가 100에서 500인데 그 100이 미니랑 마이크로 경계선이거든 마이크로급이죠 그러니까 초소형이라고 이게 초소형사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논문들이 계속 나와요 21년 논문 뭐 이래요 논문이 21년이요 논문 자체가 초소형사위성이 이러이러하면 좋다가 그런데 우리 23년에 올렸잖아 그래서 이게 거의 세계 최초라고요 마이크로사위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글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일본은 사위성 작은 게 500kg짜리예요 100kg급을 안 갔어요 미국은 일단 위성이 좀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사위성은 세계 최초인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고체로켓으로 발사했죠 그래서 향후 고체로켓이 좀 더 본격화되면 한 번에 한 500kg 1.5톤 이렇게 올리니까 맥스 15개까지는 올린다 100kg짜리 위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위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훨씬 작아요 1m에 2m에 무게 100kg니까 이런 거 몇 개 올리려 그래 말은 40개 50개 나와요 근데 저는 80개 100개 올라간다고 봐요 그럼 80개 올라가고 아까 본격적인 중대형이 20개 그럼 100개가 되죠 근데 궤도가 100분짜리잖아 그럼 1분에 하나씩 지나가네 머리 위로 상시효과죠 상시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무슨 특징이 있냐 싸위성은요 물체를 주야관도 안 가리고 구름이 껴도 안 가려요 그러니까 가끔씩 10분이나 이런 간격으로 지나가면서 2호가 사진을 찍지 또 적외선이 10분씩 지나가면서 그것도 자기들끼리 겹치죠 감시범위가 10분씩 지나가면서 한 10대 떠있으면 적외선이 탄더미사일 발사를 즉각 감지하죠 EYR이 그거 말고 중간중간 껴있는 싸들 중대형 싸던 초서형 싸던가 중간중간 껴있는 싸들은 뭐냐면 싸위성은 뭐냐면 합성개구레이다 위성은 뭐냐면 물체에 밤낮도 안 가리고 저것도 안 가리고 물체에 외곽을 식별을 하고 그 외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식별을 해요 그 물체가 이거는 그래서 선제타격용이에요 완전히 방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고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선제타격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발사감지가 아니라 이동감지하고 타격으로 쓸 수가 있다니까요 밤낮 전천으로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거 발사 서비스 제공 안 할 거다 우리가 하는 건 박수는 치고 있는데 내심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좋아 죽고 왔어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우 전후좌우로 반정 2500km를 보는 애가 1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딱 한반도 위로 지나간다 그래도 중국 쪽 2500km 밴드 안에 그 포관에 들어와 있는 건 다 보고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국 환장하는 소리라니까 이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언론에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고 또 군사 쪽 계시는 분들이 군사 지정학적으로 이게 완전히 중국을 목에다 그냥 칼을 갖다가 딱 대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그냥 칼을 거의 한 1cm 박아놓은 거예요 심장 있는 데다가 방어가 아니라 이게 선제타격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신 개념인데 미국도 2021년에야 본격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미 국방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